네 지금 상갱이가 나타났습니다. 지금 상갱이를 관찰하러 가고 있는데 갈매기들이 있는 곳에 지금 와 여기 있다 낚시터로 이동을 해야될까 지금 마트로 지금 모드 훈련을 왔습니다. 바람이 거의 동풍이 불고 있네요. 한 60도 70도 가까이 60도 정도 그 정도 불고 있습니다. 볼바람이 형성돼서 바람에 살짝 밀려 들어가고 있네요. 목적지로 가고 있는데 일단 낚시대를 한번 서팅을 해보겠습니다. 상갱이가 나타났다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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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